서울특별시 청담동 여기는 서울특별시 청담동 하루 자고 지금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좀 있으면 서초동 앵무시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옵니다 같이 오면 차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인천으로 이동해갖고 공도박사님 만나갖고 점심도 묵고 오늘 또 좋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복잡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오늘도 하루 해피데이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